귀엽네 일어났어요? 아니요 이분이 내가 여자친구 Here's one present for you 어머니 진짜 옷 많이 부었죠 제가 원래 아침에 빵 떴대요 어제 3시 반, 4시 좀 잤더니 오늘은 제 계획은 간파스 해볼 거예요 진짜 겁나 빵떡이네 귀엽네 뭐 일어났어요? 일어났어요? 네 일어났어요 어머니도 가요 호호호 아이씨 지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?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. 많이 먹어요. 무슨 일이에요? 라고. 이렇게 하죠. 여기. 제가 하루에 방문하던 나아가bereit. 고프가밥을 받았어요. And then I green them and made coffee. It smells so good. She already cooked something. Meatloaf, vegetable loaf. Can you wave to camera? 오늘은 요리 안 할 것 같아요. 벌써 어머니께 저거 하셨더라고요. Can you make video set? Yes, I will. 여러분, 여기 봐요. Looks like big pie. 뭐야? 진짜 웃겨?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내 아름다운 얼굴 또 하나의 선물을 가지고 안에 있었나요? 소프트 소프트 바로 그 사이 안에 왜 디디는 시간을 먹어야지? 나아도 먹어야지 냠냠 어저께 마트 갔다가 산거 샀어요. 마트 썼었어요 크런키 카라멜 M&M 이라 그래가지고 또 리미티드 에디션 주켓으니까 꼭 사야 될 거 같은 거예요 샀음 샀음 뭐 하는 거야? 더 많은 M&M's 그리고 내가 더 강한 것 같아 너 생각해 몇 개 먹고 싶어요?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둘 셋 둘 둘 둘 둘 둘 셋 둘 둘 뭐야 이거 살구놀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몇 개니? 하나 둘 셋 넷 다 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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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셋 셋 넷 셋 하이~~ 가가 너는 지금 안 안 가? 응?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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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재료 사러 갈 거에요. 파슬리 란, 블랙페퍼란, 반! 요리 시작! 양파 껍질 벗겨주고 양파 깍둑썰기 하고 토마토 슥슥! 토마토 깍둑썰기, 오이 반띵, 깍둑썰기 그릇에 담고 샐러드 대충 완성! 소금 좀 쳐주시고 올리브유, 콸콸콸콸콸 딜, 쭉쭉쭉쭉쭉쭉 캄빠스 아니고 샐러드 완성! 마늘 까기! 열심히! 계속 까 계속! 마늘 쾅! 버섯도, 4등분, 슥쌉! 올리브유, 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 마늘을 볶아주세요. 칙칙칙칙 할 때까지 새우 넣고, 야채 넣고 잘 지어서 익혀주기 마늘 아따아따아따 아따아따아따 뒤집어 주시고 완성! 참 쉽죠? 망했는 거 확인해 보세요 아아 동공학대 교육 잘 되어있어요? 여러분, 나 먹어봤는데 좀 이상해요. 여러분, 너무너무 맛있어요. 많이 먹어요. 베이비, 그냥 내 윙크 좀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